자, 어서오십시오. 네, 같이 오세요. 너무 비싼 흥불로 오르셨고요. 자, 오늘 참가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기쁘고 고사드리고 덕분에 진실하게 나온 날씨까지 오게 됐습니다. 비가 와서 야외에서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비가 오는 날씨였습니다. 아, 말씀도 많이 가보시죠, 지금도요. 네, 자, 오늘 의사판사는 어디다가 신경을 줄 때 때문에 주셨을까요? 어... 네, 입혀주신데요. 아, 입혀주신데요. 어우, 너무 솔직히 하세요. 자, 오늘 상을 딱 받고 가장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은 의식이요. 보고 싶은 사람은 무슨 말일까요? 진주의 유명한 거 아, 진주의 유명한 거 진주의 유명한 거 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? 아, 네. 방송에서 정확히 말자 못 드리고 진주에 너무,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. 네, 그중의 하나를 드신다는 얘기죠?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들어와 볼 수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토익으로 보이시죠? 네. 네, 여기는 또 제일 중요한 거 마이크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신경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열많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어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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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